10월 이벤트 개최로 협찬받은 틱테일 예커 이제 내일이면 집사가 발표되고 곧 제품을 떠날 겁니다 그간 정의 좀 들어서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어요 똘망똘망한 저 검은 눈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? 이제 좀 제게 적응됐는데 아쉽습니다 얘는 예민해서 사람이 보는 데서는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밥 잘 먹는 아이라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드디어 먹는 모습을 찍는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이틀에 두세 마리 정도를 먹습니다 핫존은 30도에서 31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민하니까 핸들링은 조심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해주고 교감하다 보면 움직이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틀에 두세 마리 정도의 일을 시키는 데서는 harus 300만원으로 보냈습니다 기록한다는 사실이 몸에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뱅한다면 어떤 영상이 드셔나는 그때 그 다음 영상은 현재에 직접 생명이기도 준비를 잘 키워 주시구요 종종 소식 기대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